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is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on me. 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의 유대파파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으로 더올류 G80의 출시 지연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4월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힘내시라고 새로운 더올류 G80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전 도두튜브 영상에서 G80 풀체인지의 가격에 대해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그 가격만큼 또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옵션 가격일 듯 합니다. 왜냐하면 GV80 때 기본 가격이 6,5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옵션을 더하기 시작하면 8,000만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었죠. 이미 옵션 가격의 무서움을 선행학습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G80 풀체인지에서도 이런 옵션 가격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더올류 G80의 옵션 가격들에 대해서 맛보기로 알아볼텐데요. 휠 가격은 이미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인치업에 따라 70만원씩 플러스되어 18인치 기본 19인치 70만원, 20인치 14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인디오더의 또 하나에 넘어야 할 산이죠. 바로 4륜 미션 가격과 내장 옵션 가격일텐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현 G80의 4륜의 옵션의 가격은 245만원입니다. 그런데 GV80 때의 4륜은 얼마였었죠? 바로 350만원이었습니다. G80과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더올류 G80의 4륜도 GV80 때처럼 비싸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네시스 더올류 G80의 4륜의 가격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약 24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는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GV80 정도를 예상했던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희소식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4륜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장 옵션 가격이 관건인데요. 며칠 전 더올류 G80의 내장 옵션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 시그니처 1, 시그니처 2. 그래서 적용되는 내장제 역시 하이그로시, 알루미늄, 리얼 우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시그니처 1은 약 150만원, 시그니처 2는 약 3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GV80와 같은 옵션 가격이네요. 뭐 조금은 더 낮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쉬움에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더올류 G80의 실내에서의 한 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데 과연 어디가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바로 저 공저기 컨트롤 버튼 아래 부분이 이 사진상으로는 마치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실물이 공개되면 알게 되시겠지만 저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연결이 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조금은 생통마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일까요? GV80 때는 스티어링 휠의 홈 부분이 약간 에러이더니 한 가지씩 뭔가 2% 부족하게 만드는 게 혹시 페리를 염두에 두는 계산일까요? 뭐 여백의 미라고 하기에는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일 것 같아 실물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이건 더올류 G80 스파이샷에서 포착되었던 실내 사진이었는데요. 이를 풀옵션 차량에서 선택되는 실내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더올류 G80 스포츠 차량의 시트로만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시되는 더올류 G80에서는 이 시트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풀체인지에 이 시트를 예상했던 분들은 아쉬울 것 같네요. 추후 더올류 G80에 출시되는 시트 정보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하이라이트일 텐데요. 더올류 G80의 계기판은 총 두 가지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기본 계기판과 3D 계기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GV80 때처럼 3D 계기판은 하이테크 패키지로 포함되어 130만원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공개해드렸던 3D 계기판의 모습이구요. 중요한 건 더올류 G80의 기본 계기판이겠죠. 오늘 최초로 공개해드리는데요. 왼쪽은 속도계는 아날라구 형태로 되어 있구요. 오른쪽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3D 계기판이 눈에 보기 더 어렵다는 분들은 이 기본 계기판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이테크 패키지를 선택 안하면 3D 계기판이 아닌 기본 계기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GV80 때 옵션을 살펴보면 파플로 패키지 안에도 3D 계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기본 계기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플로 패키지를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플로 패키지를 선택하신 분이 난 하이테크 패키지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왜 3D 계기판이 적용되었냐라고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클래식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 계기판 적용을 위해 사항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옵션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파노라마 썰루프는 140만원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럼 더올류 G80의 파플로 패키지는 얼마나 될까요? GV80 때는 630만원이었죠. 실질적으로 파플로 패키지에 들어있는 옵션들을 개별로 선택했을 때보다 70만원 정도 저렴한 패키지 구성이었습니다. 더올류 G80 역시 파플로 패키지는 그러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과연 옵션 가격이 630만원이냐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더올류 G80의 파플로 패키지의 구성품이 아직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예측은 어렵겠네요. 참고로 GV80 때의 파플로 패키지 구성품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그리고 이열 컴포트 패키지. 다시 말해 G80은 세단이기에 이열 컴포트 패키지는 빠질 것 같고요. 가격은 낮아질지 아니면 다른 구성품을 넣어서 더 올라갈지는 파플로 패키지의 정확한 구성품이 나오기 전까지 속다는 금물일 듯 싶습니다. 이 밖에도 예상되는 옵션들은 컴피니어스 패키지 120,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180, 투가 150, 빌트캠 패키지 70,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160,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 하이테크 패키지 160으로 구성되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올류 G80이 GV80의 옵션 종류나 패키지, 신뢰 느낌을 따라 했구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엄연히 더올류 G80이 먼저 적용되고 이것을 GV80에게 적용한 것이 순서가 맞다고 하네요. 더올류 G80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G80이 먼저였으니까요. 오늘은 더올류 G80의 새로운 최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의 위드파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